네 글자로요? 네 글자로요? 정말 좋아 행복하다 벌써 4년? 벌써 4년 벌써 4년 네 글자로요?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지나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저번 달이 3주년이 된 느낌이에요 벌써 4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에 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4주년 되니까 우리 블링크랑 추억도 많이 쌓고 다 같이 함께 한 사람 잘 성숙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4주년을 축하해 하나 뽑히기엔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생각할 때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오늘은 또 비가 오는 날이다 보니까 저희가 비 오는 날 아이스크림 이벤트를 했던 날이 기억이 나요 음악 방송 때 블링크랑 살짝 나눴던 그런 순간들이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좀 아쉬웠는데 빨리빨리 아침에 방만한 모습으로 다시 또 만나면 쉽네요 아.. 힘이 좀 안 들어가네요 오늘 그렇게 막 그랬는데 개인기분들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팬분들을 주는 게 아.. 뭔가 스트레스 확 흘리고 행복했어요 직접 팬분들을 만나지 못해서 영상 팬사인을 했는데 친구처럼 막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그 모습이 너무 재밌었고 이제 우리가 이만큼 편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심한 거는 붐바야 같아요 제 내적에서 막 미친 듯이 항상 내적으로 댄스를 추고 있어요 되게 정색하고 듣고 있을 때도 우리 신곡? 앞으로 나올 블랙핑크의 신곡? 네 입니다 팬들은 답답하겠지만 우리만 포스트하고 있다면 멤버들한테 두 번씩 양 볼에다가 뽀뽀해주는 거 양쪽 뽀뽀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의미로 있다면 또 다시 한 번 이제 블랙크의 업나우에 가려보시는 블랙크가 있는 곳에 브랜드도 어느따 4년이 흘러서 블랙크의 신곡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블랙크의 신곡이 링크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고 링크도 저희를 생각하면 힘든 일이 있든 즐거운 일이 있든 항상 힘이 났으면 좋겠고 늘 행복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우리 오래오래 함께 합시다. 항상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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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ckpink in your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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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을 축하해요 사랑해요, 링크 사랑해요 Blackpink in your area 사랑해요 사랑해요 Blackpink in your area for the world 하 filter 사랑해요 하하하하 바닥을 뚫고 잔치않가지 너 끝장 어쩌겠다고 저 높이 두 손을 뻗어봐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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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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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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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왜 이렇게! 얘 왜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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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크가 이상해졌어요! 그니까 그니까 이제 너의 하나 둘 셋! 아! 뜨거워! 크림트폼 너무 좋아. 뭐에요? 와! 우와! 와, 문영이! 너무 귀여워. 아, 예쁘다, 예쁘다.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ismus정은 웃는다. 오리다! 뱀카! 그리운 걸 그리운 걸 그리운 것 같이.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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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을서. 프랑스. 프랑스. 뱀카.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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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